나를 왜 찾았습니까? 찾을 필요도 없었어. 놓친 적이 없으니까. 김청우, 내 밑에서 일해. 몇 년 전부터 너랑 아이들 지켜보라고 보내지. 놔둬. 똑똑한 애인데 뭔가 해 보려고 하지 않더군. 원하는 게 뭡니까? 꼭 폭격이 있을 거야. 몇 년째 그랍디다. 이번에는 진짜고. 고지런할 거야. 공장이나 놀이던 그런 소규모 폭격이 아니야. 이번에는 도시 전체를 칠 거야. 미국 놈들이 여기를 다 불바다로 만들 거라고. 우에 그려 확신하는데예. 네가 탁배기 만드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? 노아 선생이 아닌 척해도. 실은 조선 사람이라는 건. 남들 모르는 거 아는 게 내 일이야. 그게 내가 배운 생존 방식이고. 너도 그렇게 해야 돼. 시골에 너랑 네 형님. 두 아들이 피신할 곳을 마련해 뒀어. 옥살이 중인 남편 등은 어디 못 갑니다. 말 못 알아들어? 미국 놈들이 폭격기를 잔뜩 보내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고. 네가 아는 모든 게 다 사라질 거야.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하지? 아니 넌 몰라. 난 알아둬. 말하자십니까? 절대 안 됩니다. 쓸데없이 병신지사 다 잡혀온 놈 때문에. 두 아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거야? 그 사람 두고는 어디 안 갑니다. 그 사람 두고는 어디 안 갑니다. 어디에 있는 게 맞나?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게 됐어요. 보시다시피 어깨까지 내놓은 거에요. 사실은 목숨까지 내놓은 거에요.